동대문구 보건소가 출산을 앞둔 부부들을 위한 무료 출산 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임신부부 14쌍을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진통을 덜어주는 라마제 분만법과 통증 경감을 위한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지역 보건과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